안녕하십니까 골대녀 스탯천국 스몰토크TV 오신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조금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스탯은 많습니다. 스몰토크TV가. 그래서 이번에 말하는 스탯은 시청률과 아주 유사한 것이 발견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경기 득점수에요. 시청률하고 경기 득점수와의 관계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주황색 주황색의 경기 득점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시청률이구요. 보시면 9득점 했을 때 10.08 찍었어요. 고척정신과 원더우먼 경기 6대3 경기가 있었죠. 그리고 1대0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경기 7.8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굴곡이 득점수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물론 딱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코웰레이션을 구해봤습니다. 무려 0.88입니다. 1과 가까울수록 똑같다라는 말인데 0.88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골대녀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 득점수까지 알아보고 상강계수까지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스몰토크TV에 골대녀 스탯 많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팀별 득점 실점 유형 분석해놓은 영상이구요. 여기에는 시청률 분석해놓은 영상 링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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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